강원 영동지방에 눈 소식이 잦습니다.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엔 북동규류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 영동지방은 흐리고 눈이 오는 가운데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예보기간 전반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요.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과 제주도는 평년보다 많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